네 환경위생학 실기 시간입니다. 환경위생학은 우리 위생사 필기시험을 다 보고 마지막 시간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50문제 중에 17문제에서 18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은. 그래서 우리 6장으로 챕터를 나눠봤을 때 한 3문제에 4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환경측정 부분에서는 우리 필기시간에 다뤘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측정 도구들 온도계, 온도는 온도계, 압력은 기압계, 습도는 습도계, 풍속계와 같은 이런 기구들이 나오고 사진, 그것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의 명칭과 용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각온도 불쾌지수 그리고 온열평가지수와 같은 몇 가지 지수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2장에서는 공기검사가 나오고요. 공기검사는 다른 말로 우리 기체성분검사라고도 하고요. 분진, 분진, 먼지 같은 성분들은 여과장치들, 설비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기체 분석장비들에는 종류들, 여러가지 종류들과 그것들의 원리, 어떠한 원리, 과학적인 원리로 분석을 하게 되는지 사진을 보고 반드시 그 원리를 알고 명칭을 맞추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조도, 소음, 진동과 관련한 단위, 단위와 그것들의 측정도구들, 실내, 예 등 이런 것들, 필기 내용을 다시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장에서는 먹눈물검사, 관리기준들, 필기에서 외웠던 내용들 그대로 나옵니다. 수치,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항목들, 급수시설 형태와 분류, 그리고 여과시설과 수질검사, 여기는 염소소독 내용이 나오겠죠. 필기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들 여기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하수검사가 나오는데요. 하수검사에서는 유량 측정 방법이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BOD, COD, DO 등 우리 물속의 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 구체적으로 실험 방법들 나오고요. 실험 지시약, 실험약들, 그리고 실험도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장은 우리 폐기물 처리 과정이고요. 분류 처리 단계, 그리고 뭐 쓰레기 매립에 관한 내용, 최종 마지막 매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실무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목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난이도는 필기보다는 조금 더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이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실제 문제 출제 유형에 따라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